준비 중, 들고 오셨죠? 무지개 라이브죠, 첫 라이브죠 슬레이트 갈게요, 하나, 둘, 셋 여기 있다, 여기 하나, 둘, 셋 여기 하나, 둘, 셋 아이고,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저희 나 혼자 산다가 벌써 7주년을 만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모셔서 정말 큰 잔치를 벌이고 싶지만 또 요즘 그런 게 좀 좁잖아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2초만에 2천명 많이 들어온 거죠? 진짜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또 성원에 힘입어서 소박하게나마 민희 정모를 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 혼자 산다가 7주년까지 순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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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열심히 저희가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협할 때 저를 또 끊으시면 어떡해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7년 동안 많은 사람과 관심을 주셔서 눈동자 막 돌아간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현팔사님 아유 제가 저 벌써 저도 한 4년이나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어떻게 보시는 거야? 말씀하시겠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기현팔사님 얼굴이 왜 이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제가 드레스코드가 이제 무지개예요 무지개 아 그렇죠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인데 태권농 나래 언니도 혹시 해봤나요? 아 색깔 색깔? 예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색깔이 다 합쳐지면 무슨 색이죠? 검정색이요 검정색이요 근데 거기에 물을 타면 이제 무슨 색일까요? 묽은 검정색이요 검정색이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미술로 좀 표현을 했는데 멤버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전생이 형 그래서 제가 벌칙으로 이제 얼굴에 화사씨가 네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해했는데요 하시식이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만 분 이상이 저희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도가 무섭다 2분 안에 만 분이 들어오셨어요